네 번째 이슈는 태도 논란입니다. 최근 극성 학부모의 자식 사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K-POP 그룹이죠.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일부 맘카페에서 때아닌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돌 관련된 소식은 보통 연예인 관련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일은 맘카페에서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논란이 발생한 배경이 뭐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을 보면요. 장원영 씨가 이동을 하던 중에 자신의 팔을 갑자기 만지려고 하는 남자 초등학생을 피하는 영상의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본 일부 맘카페에서는요. 아니 팬이라면 인사를 연예인이 해줘야 되는데 정색을 하는 이 장원영 씨의 태도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일부에서는 장원영 씨의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이인데 너무했다. 평소 태도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면서 장원영 씨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하지만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손을 뻗으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